너는 어디를 가고 있나요? 파라다이스 파트 파라다이스 파트에는 뭐가 있죠? 또 뭐가 있지? 랩털 받기 싫어 랩털 받기 싫어 회장 엄청 많아 우산한테 무섭을 공격할 거 같아 여기가 알꽃 봐 오우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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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안녕 할아버지 거루야 안녕 안녕 너무 무섭게 느꼈어 여기 와 공격할 거 같아 사진 찍어줄게 먼지를 키고 있어 거루야 뛰어다녀야지 내 얼굴을 자꾸 피하는구나 거루야 너도 졸려? 자려고 땅을 팠구나 모자 진짜 맛있겠다 피쉬 & chips 이게 전부 다겠지? 혼자서도 계산을 잘하네 시드니에서의 첫 번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내셨는 휘뼈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기에 가시면 더욱 춥습니다 그게 무슨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야? 세리대상자하고 계시고 싶어서 결혼식? 온갖 패스트푸드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떠시는데? 얼굴이 시커먼스로 나오는데? 옆방이란 거? 응 딱 좋게 That's not a problem 이게 요즘엔 두진이 그 컷 볶음밥 없어? 컷 볶음밥 시드니의 명동 한복판에서 너무 왼쪽에 지나가는 사람이 엄청 좁아졌으니까 엉덩이 따로 오신 거야 피트 스트리트에서 정말 볼 게 없습니다 살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? 맛있다 떠 맛있다 일단 여기서 먹어볼까? 피시 앤 칩? 해피하우드 있네 처음 먹어보는 매출의 맛이 어떻습니까? 네 약간 되게 부드러운 치킨 같은 느낌 되게 치킨 맛있게 드시죠? 다했어 다 찍었어 헌브리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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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킹의 친구 버킹의 동생 헌브리잼 하버브리치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엄청난 건물입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? 오페라하우스를 직접 본 느낌 시드니에서 볼 건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시드니판 예술의 전당에 왔습니다 느낌이 어때? 좋아요 헌브리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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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브리잼